왕왕왕왕 쩜쩜쩜쩜쩜쩜쩜쩜 야 윤기봐봐 야 미끄러진다 미끄러져 야 이 족발은 왜 유지 안 했지? 쫀득쫀득 그냥 콜라게 이거 떨어지면 통이 뜰 것 같아 부드럽고 식감이 되게 좋다 남았을 때 집에서 이거를 쌀평으로 다시 이렇게 X가 먹잖아 그거 먹잖아 그러면 더 부드럽고 더 맛있어져야 돼 어우!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? 족발을 먹으려고 족발을 닭쯤 안기겠어 어차피 식당에서 내가 냉면을 한 번이라도 자른다. 이 프로그램은 하차게. 이 프로그램은 하차게. 뭐야 이거. 저한테 면발만 보고 있어. 너무 맛있다. 저한테 면발만 보고 있어. 네네.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차게. 여러분께.